자 알두윈을 잡아라 알두윈을 잡으러 일단 화이트런에서 다시 탈로스의 버프를 좀 봤구요 아 설마 진짜 아까는 근데 왜 잘됐냐 이상하잖아 지금은 안된다는거 아깐 맨 처음에 하고 다른건 얘 말을 다 들었다는거 얘 말 다 듣고 가야되나 세상은 운명은 나의 마음먹기에 달렸대요 타임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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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까지 와놓고 저장을 하구요 엘더스크롤 엘더스크롤 혹시 모르니까 이 상태로 엘더스크롤 엘더스크롤 악리로 그리기 그래픽 카드가 네 중고는 되게 싸더군요 박스를 질포스 8600GT 예 12000원에 샀습니다 많은 차량이면 되게 싸게 산 것 같아요 태란트는 먼저 오세요 중고 그래픽카드 뭐지? 이거 흔들리는 거... 잠깐만 엉덩이가 자꾸 흔들려서 저 LCD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설마 이것 때문에 오르면서 생기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아까도 됐는데 드래곤이 많이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안 걸릴 거 같은데 이번에는 잘 될 거 같애 이 엘더 스크롤이 절대 반지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되죠 의지는 없고 실행력만 있는 드래곤이 저기 한 마리 어이 어이 어허허허헣 한 번 봐도 알지? 알두인은 험악하게 생겼죠? 막 가시처럼 등짝에 뿔이 막 달려가지고 황금색도 아니고 블랙이고요 예 버그인 것 같습니다 안 와 안 와 이거 안 오고 어.. 버그피스를 깔아야 될 것 같애 버그피스 있을 것 같애요 나중에서 막 오면은 이.. 너때문에는 설마? 알두인 코드 번호가 뭐였더라? 아까 맨 처음엔 자랐는데 지금은 안 오는건 이상한데 너 알두인 아니지? 알두인 얘 어디갔어? 아예 그.. 활성화가 안된건가? 여기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거면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끌어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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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더라 승버 regel 하나 숨해 잠시 버그피스룸 찾아.. 어? 어 찾아보자